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페달 올림픽 국가별 대표 이펙터 브랜드 특집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비틀즈, 롤링스톤즈, 레드 제플린, 빙크 플로이드, 데이빗보이, 퀸, 엘튼 존 등 전설적인 뮤지션을 낳은 영국은 전세계 음악씬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샬, 복스, 오렌지 등 전설적인 앰프와 악기 브랜드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페달 올림픽 출전 국가는 영국입니다. 자기네가 출전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출전을 시킨 거죠. 기존 플로어보드형 페달의 퀄리티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사운드와 퀄리티 그리고 완성도로 최고의 내구성까지 갖춘 오리진 이펙츠와 유니크한 외관과 시원시원하면서도 힘있는 사운드로 연주자를 만족시키는 쏠피 에펙스가 영국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일단은 외관으로 각각 따지면 그리스 선수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싹 모아놨을 때는 영국 애들은 좀 무섭네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록 종주국 그리고 축구 종주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또 007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 현대적으로는 또 이제 킹스맨의 나라이기도 하고 영국에 참 상징하는 게 많죠. 이게 오리지널리티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음악 쪽에서 음악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장난스럽게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이 대화가 아니면 이 문장 혹은 이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됐던 이제 뭐 락키드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음악키드라고 했을 때 음악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생겨요. 뭐 결국에는 영국에 모든 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님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대요. 우리 메탈리카 있다. 우리 스티비온도 있다. 우리 마이클 잭슨 있다. 막 막 말을 한다고요. 이제 미국 애들이 막 흥분해서 아 쪼쪼쪼쪼 막 우리 뭐 누구도 있고 뭐 런젤로니스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막 말해요. 근데 이제 영국 애들이 딱 한마디로 우리 비틀즈인데 그 모든 게 이제 정리돼 버리네. 저희 밴드에 드럼을 추는 친구가 미국 사람이요. 그 위스콘신 출신인데 한참 이제 저희가 이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야 너바나 빼고 미국에 누가 있냐 얘기해 봐라 누가 있냐 했었는데 뭐 제가 얘기했죠. 뭐 레드 제플린도 영국이고 비틀리도 영국이고 롤링스톤드도 영국이 얘기했는데 도어져 있잖아 얘기하는 순간에 아 미국도 강국이다. 하하하하하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두 나라가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펙터 브랜드 특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사운드를 보여줄 나라가 미국이에요. 나중에 이제 미국도 출전을 할텐데 미국의 사운드를 듣기 전에 영국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저희도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칼리 76은 켜놓고 가겠습니다. 그냥 켜놓고 가고요. 그다음에 하이시온 사운드를 들어보고 이 칼리 76에다 나머지 애들을 묻혀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얘네 둘이 공항 또 한번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칼리 76 사운드 먼저 여기에서 칼리 76으로 클린톤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국이다. 저희가 요즘에 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배달입니다. 헬시온 드라이브. 이거를 아 얘를 당분간에 띄워놓으면 이 튜브 스크림을 복각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칼리 76이랑 만나면서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뭐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쓰진 않지만 드라이브 사운드로만 녹음을 했는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좋은 컴프를 걸어서 되게 엣지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솔 PFX의 배달들을 만나볼 텐데 피스키퍼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 약간 얘를 어떻게 잡았냐면 크런치에 좀 못 미치는 부스터 느낌으로 한번 잡아 봤어요. 피스키퍼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 피스키퍼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 피스키퍼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 피스키퍼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당연한거지만 색깔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다음은 워 호 이 친구도 저희가 극찬 했던 yeah W 예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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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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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뽕이 차오른다라는 말을 쓰는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국내 브랜드들 세곤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물론 이펙트 시작으로 정말 우리나라 브랜드들 정말 좋은 브랜드들 많죠 물론 물론 이펙터가 너무나 좋은 시작의 길을 털어 주셨던게 맞는것 같고 우리나라 이펙터 시장에서 개척자 같은 맞아요 그 물론 그전에 다른 브랜드들이 있었겠지만 알게 모르게 있었겠지만 가장 큰 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작으로 지금까지 A3 스톰팍스 그리고 마크론이 최근에 스톰팍스부터 해서 저희 회사에는 없지만 제가 굳이 언급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국내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브랜드들도 정말 웬만히 어디가서 다 양싸다고 후려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한국 출전이 또 기대가 되네요 알았습니다 이게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되게 재밌네요 약간 재밌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고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나라에 이펙터들을 이렇게 한번에 묶어서 사람들을 들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덮어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